네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가 캐비넷으로 연결을 바꾸었고요 여기 보시면 캐비넷 시뮬이 켜져 있는데 꺼보도록 할게요 케빈씨가서 오프 꺼졌죠? 지금 마샬 캐비넷으로 옮겨져 선명하네요 이게 원래 캐비넷 시뮬 사운드가 훨씬 더 좋았고 마샬 캐비넷으로 하면 뭔가 좀 자글거려가지고 뭔가 딴소리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2부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이펙팅 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게 이 풋스위치에 대해서 하나 더 얘 지금 노멀 모드예요 얘는 뱅크 이동이고 여기 둘만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A, B와 컨트롤 근데 들어가서 이 네 개 다 이펙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뉴에 들어가시면요 시스템에 가시면 시스템에 위아래로 이제 7개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4페이지에 보면 노멀하고 페이브릿이 있어요 그럼 페이브릿으로 바꾼 다음에 바꾸면 얘가 다 하나씩 지정이 되죠 그러면 얘가 1A, 1B, 2A, 2B 이렇게 됐네요 네 네 가지의 채널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 얘 보시면 이제 컨트롤에서 이제 A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A를 뭐를 껐다 킬 거냐 아하 이런 거를 또 여기서 지정해 주세요 지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4개의 컨트롤 페달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희는 다시 노멀로 그냥 바꿀게요 시스템 가서 노멀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만 네 네 두 개만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캐비닛이 켜져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프리세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루프까지 좀 동작을 해 볼게요 MT 100A로 가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냥 그냥 날 쏘려 날 쏘려 지금 프리앰프 그 캐비닛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오디오 임패스 여기에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입니다 딱 들어가면요 네 우선은 오버드라이브를 한번 달아 볼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종류가 스크리머 88로 하죠 스크리머 808 네 네 K로 좀 더 줄까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한 이 정도 앰프 프리앰프 해야 되죠 온 뭐 있습니다 미제 미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영국제 너무 시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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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라는 점이죠? 네 이거 좋다 커스텀 팩스 시트러스 그리고 캐비닛 없고요 없고요 루프 필요 없고 리버브 한번 걸어볼까요? 조금 넣어볼까요? 딜레이만 넣을까? 리버브를 리버브를 하죠 온 하고 스프링 리버브를 홀 어 너무 너무 많아 좀 줄여야 되겠다 잠깐만요 리버브를 가서 음 레벨을 좀 예 탁 묻어 나오게만 근데 리버브를 맥 아 여기 맨 끝단이구나 아 맨 끝단이구나 네 그리고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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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 디지털 딜레이 네 좋다 어 괜찮네요 오케이 로슐레이션 필요 없고 EQ 잠깐 넣을까요? 네 뭐했을까 여섯 밴드 이큘라이저를 해갖고 해보죠 이걸로? 네 이걸로 하고 그래서 60Hz 좀 줄이고 줄이고 중음을 조금 넣을까요? 네 2kg 2kg 네 좋다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푸스위치로 지금 A잖아요 푸스위치로 딜레이를 어 헛닫혔다 네 푸스위치 컨트롤을 딜레이 딜레이 네 오케이 그러면 딜레이로 어 저장을 해 볼게요 네 저장을 해서 이름을 어 이름 쓰기 편하네 어 이거 진짜 편하네 키보드네 와 이름 쓰기 너무 편하네 와 키보드네 버즈 버즈비 원 버즈비 원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름 쓰기 너무 편해 제일 편해 지정하고 돌려 떼깍 누르고 떼깍 누르고 돌려 와 이게 내가 말했죠 나는 이 플레마 얘가 200이 너무 편해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진짜 멀티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그래서 B 갔다가도 A 오면 버즈비 원 버즈비 원 버즈비 원 오 쉽다 역대급이다 역대급 그리고 소리 진짜 좋아해 오 오 오 이거 뭐 완전히 오 오 오 오 오 지금 막 그냥 잡아서 했는데 원래 원래 이 이펙팅 사운드나 디스피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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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져 나오네요 그러네요 제가 루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루프를 들어가면 짜잔 네 여기 보시면요 드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얘가 드럼 온오프야. 채널 페달마다 지정이 되어있어요. 드럼 온오프이고요. 그리고 드럼으로 들어가면 여기 드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메트로놈, 리듬, 스타일, 템포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메트로놈 모드는 소리가 뭐가 있어요? 리듬, 스타일에서 블루스, 펑크, 다 이렇게 발라붙어야죠. 블루스로 갈게요. 하고 템포야 뭐. BPM, 탭으로 가능하고. BPM은 100 정도. 109? 하고 볼륨은 100 정도 하고. 100으로, 100으로. 105. 오케이. 이거 드럼을 키고 우리 그럼 베이스를 먼저 녹음을 하고요. 그러면 베이스로 아까 44였죠? 44. 한번 쳐보실래요? 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 2, 3, 4. 1, 2, 3, 4. 1, 2, 3, 4. 1, 1, 2, 3, 4. 8, 2, 3, 4. 1, 2, 3, 4. 1, 2, 3, 4. 8, 2, 3, 4. 5, 2, 4. 제가 벌써 무릎을 했âm길ом. 이 상태에서 그냥 X 눌러도 불가가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프리세스는 아니에요? 버즈비 원 원으로 가서 사운드 들려주세요. 딜레이 뺀거 딜레이 든거는? 딜레이 루프를 계속 돌려온 상태에서 사운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딜레이 루프를 계속 돌려주세요. 사운드 되게 좋다. 오우.. sexually 딜레이 루프를 계속 돌려주세요. 딜레이 루프를 계속 돌려주세요. 어, 좋다. 진짜. 그리고 드럼은 녹음이 되는 게 아니라 트럼을 루프로 계속 돌려주세요. 녹음은 여기에 있는 기타 사운드만 녹음이 돼요. 그래서 플레이 얘만 하면 베이스만 나오고 플레이스탑 여기 있구요 드럼 온오픈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원샷만 클리어 하는 거구요 전체 쿡홀딩 하고 있으면요 전체 다 클리어 되는거에요 그리고 이거는 레코딩 그리고 바로 더빙 한번 누르면 레코딩 얘는 빨강색은 계속 레코딩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비슷하냐 어떤? 비슷한데 얘는 지금 직관적으로 바로 채널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쉬운 거 같고 여기 레코딩 볼륨하고 플레이 볼륨도 다 따로 있으니까 이거 쉬운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루프 사용하시고 더빙 하시고 나머지 여기 어울리는 사운드가 뭐 있나 다른 채널 다 검색해서 보시고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앰프 말고 그냥 헤드폰만 하나 끼고 어 그쵸 그쵸 그냥 가지고 놀 수 주구장창 가지고 놀 수 있겠네요 네 그쵸 사운드도 그리고 내가 만들어보지 못하는 사운드 다 들어있고 근데 사운드 퀄리티가 워낙 좋아가지고 워낙 좋으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좀 뭐가 모자라거든요 오버드라이브 하나에다가 리벌브 요만큼 넣고 딜링 껐다 껐다 하면 엄청 모자라는데 그 진짜 고급 앰프에 고급 앰프 개인의 고급 기타로 탁 한 그 알찬 드라이브 소리가 딱 나네 맞아요 참 좋네요 그리고 캐비넷에서도 지금 굉장히 잘 어울리게 설정이 다 되어 있고 워낙 이 사운드 이펙터들이 다 고사양으로 이펙터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다른 공연장 가서도 쓰는데 너무 지장 없고 이것만 돌리시면 돼요 이것만 크면 줄이고 낮으면 돌리세요 그리고 여기 EQ링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또 글로벌 EQ도 따로 있어요 시스템에 가면은 네 글로벌 EQ도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다 네 여기 보시면 미들 레인지로 온오프 있죠 네 글로벌 EQ로 전체적인 예 안에 사운드도 조작해서 사용하시면 기본 사운드를 딱 잡아놓고 가는구나 그렇죠 다 되게 쉽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뭐 이거밖에 없어 이거 그럼 비싼 거 아니네 네 예 가격이 지금 한 50만원 정도? 49만 8천원 네 근데 원래 판매가 60만원 좀 넘어가는데 한 49만 8천원으로 이거는 사실 뭐 가격을 떠나서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 네 그냥 딱 50만원 주고 다른 임팩터들 막 하는 것보다 보통 우리 딜레이 하나도 40만원 30 얼마 그렇죠 드라이브 하나도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모든 고퀄리티의 임팩터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더 돈 버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쭉 살펴봤고요 뭐 익스프레이션 페달도 이것도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볼륨으로 하셔도 볼륨 하십니다 다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고 있을 거 다 있고 네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가장 연주자를 위한 멀티라고 생각을 듭니다 한 주평 주시죠 네 올드 피타리스트 분들도 이젠 외롭지 않다 멀티가 있으면 외롭지 않다 우리도 또 사용할 수 있다 네 멀티 전도사 송지아가 추천하는 멀티 중에 멀티 오 좋다 네 나가볼게요 어떻게 멀티를 하도 하다 보니까 전도사가 되셨어요 네 멀티 그냥 딱 보면 어 너 이거 이렇게 쓰네 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색깔 디자인 쪽으로도 그렇고 네 그렇죠 이게 거의 뭐 이게 전도사가 추천하는 거 사시면 뭐 후회를 안 하죠 보통 메인 기어로 가져다녀도 될 것 같은데 충분하죠 뭐 저는 좋습니다 몇 대 몇 9.5 진짜 9.5 9.5 9.5 사실 9.5에서 10점이야 진짜 9.5에서 10점이에요 소리로만 따지면 저도 한 9점 주고 싶은데 저한테는 아예 어렵습니다 아직 아직 낫냇이에요 낫냇 조금 더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편해 진짜 저는 딱 보고 와우 이랬어요 진짜 일단 이거 외관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진짜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되게 쓸데없이 터치인데도 어려운 게 있는데 얘는 탁 누르고 탁 들어가서 착 돌리고 끝 전혀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너무 지금 좋았던 순간입니다 지금도 좋아 소리가 지금 이게 보통 1 정도 놓으면은 못 읽잖아요 아 그렇죠 디지털 신호니까 못 읽는데 잘 읽어 이거 봐 이걸로도 볼륨 그러니까 왜 8.5냐고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난 너무 많이 주면 프레마 2 나오면 어떡할 거야 2 나오면 네 그리고 하나 더 FS200이잖아요 FS100이 있었는데 전혀 모양이 달라요 아 그래요? 이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모델이 나왔다라고 느끼는 지긴 했는데 FS100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은 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해보겠고요 드디어 멀티 더 멀티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분 좋은 촬영 저도 좋습니다 네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와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